초후의 마지막 유대드라마 5레벨 보러갈게 요거 보고나면 이제 모든 동료 유대드라마가 끝나네요 드디어 끝 뭐 마부치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왔다는 뜻은, 카스탕은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그럼 뭐지? 전화할 때, 좀 연결할 수 있을까? 마부치에 뵙겠습니다 그런 뜻은, 그녀의 아이치트가 알았을까? 그렇군요 사실 그녀는 그녀의 아이치이 왔어요 어? 테이다 야 너는 뭐 참 잊을만하면 나오냐 야 대단하다 얘도 얘 이제 정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뭐 믿을 놈이 없으니깐 그치 네 너는 없으니깐 너는 뭐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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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어디에 가야 할까?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왔을 때 좀 기다려주세요 마 부치는 무슨 말이야? 왜? 예전의 전투에 의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너도 당신은 당신이 아니라, 오카즈가. 당신의 류 만은 당신이 아니라 손희들의 시키는 것만큼은? 네. 우선, 당신이 손희들에게 전투가 필요한다고 말합니다. 라브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코미질은 집을 모여서, 마부시가 제거하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정이란거 알면서도 가야되네 여기 되게 오랜만이네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야 눈치 빠르다잉 야 라오마 진짜 나왔네 나왔네 아멘 아멘 그가 다행이다 減らず愚痴よ 真淵よ 蝶はお前のこと心配してんだぞ 蝶はお前に死んでほしくねえんだよ 心のどっかだい 今もお前を仲間だって思ってんだよ 目覚ませよバカ 黙れ春日この野郎 忘れてねえぞ てめえのせいで俺らは おい! 人の話を聞けって! いいよカスガくん いいかげえムカついてきた このバカにはもう こぶしで分からせるしかない ここから先はキャラ変わ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けど みんなにはおふれこにしておいてね えっ おいまぶしえ そんなに俺が憎いんだよ 世界行作なんてしないで 正面からぶつかってこや 初めてかわねえ あらのくび 取れるもんなら取ってみえろ このバカに取れるもんなら取ってみえろ あらからんのやつけたら 絶対許さねえ プックローシテやる 俺のクビ 取れるもんなら取ってみえろ あるとってみえろ みんな いまぶしえ 특きいうぶる 우선 한방 쏘고 가자 그치 죽으면 안되지 오우 케인은 살아남았어 너 안되렐라 너무 안아파하네? 어? 둘이서 쓰면 어떻게 될까? 소울아 좀 길게 나오려나? 소울아 아 아니다 아니다 남바랑 둘이서 쓰일 때도 원래 이런식이었다 처음에 부딪치고 남바가 불 붙이고 그 다음에 드롭게 똑같네요 남바랑 둘이서 아 이거 너무 치사하지 않냐? 남바랑 둘이서 동그랜 한대 맞아 인마 한대 맞아 인마 한대 맞아 인마 4수권의 뷰보로 끝냅시다 이거 약간 적은 것 같애 그 롤에서 탯을 계속 바꿔가면서 싸우는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거북이 폼있고 주작공인가? 공황폼인가 그거있고 곰폼있고 우디르 우디르 그래 탯의 전환이 우디르급 암튼 쟤도 약간 그 느낌이야 좋아 29에서 30 가는 데는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야 라오마가 살아남아 있을테니까 살아남을테니까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마지막 온정 아닐까? 지금 시작한다는 것 같다 지금 시작한다는 것 같다 손희가 내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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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냐고 내가... 정말... 맙지! 내가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죽자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넌... 내가... 내가 우리의 정신인거야 이런 사람인지 몰라서 매사의 장난식이야 내가... 내가... 넌... 死んでほしくねえん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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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伝えたいことは伝えたい。 まだお前次第だ。 死ぬか、ここを去るか。 スキにするといい。 どちらにしても、一生のお別れだ。 死んでほしい。 死んでほしい。 ラウマ。 みっくせえ。 帰れよ。 終わり、カスガくん。 ああ。 死んでほ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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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 초우는 저런 캐릭터가 아니긴 했어. 그치, 초우는 저런 캐릭터가 아니긴 했어. 그러게요, 총수 다 왔어. 이게 가면 같은데, 초우? 그치, 초우는 저런 캐릭터가 아니지. 흐흐흐흐흐, 아아. 괜찮았어요, 초우 건은. 마지막에 특히. 그전까지는 약간.. 조금 뭐.. 재미는 잘 몰랐는데, 초우 건. 5레벨이 재밌었네. 암튼, 요걸로. 모든 동료의 유대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서바이벌 와서 유대드라마 보고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우선.. 그래서 녹화 마치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또 메인스토리 진행해야겠네요. 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안되나요? 1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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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에 도착해? 2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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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에 1초에 2초에 2초에 3초에 1초에 2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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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3초에 2초에 1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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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